Q. 나는 여기가 치골인 줄 알고 있었다. 손.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보이는 이분이 치골인 줄 알고 있었다. 손. 치골. 이거 치골 아니야? 나 치골인 줄 알았는데? 이거 치골 아니야? 이분은 치골이 아니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? 어딘지? 아신다고 한다면 칭찬한다. 진짜 칭찬.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있으면 칭찬. 무슨 편지. 치골이 아니고 어디라고 할까요? 보는데 이거 어딘지 몰라? 싫어하냐? GPT 시청자라고 하지 마세요. 갑자기 속상하네. 내가 시청자분들 잘못 알려줬네. 아니 정답이 아무도 안 나와? 꼭은. 싫어하냐? 옆구리잖아요. 복사근. 아니 아니. 지금 이 부위가 어디 부위냐고요. 뼈로 쳤을 때. 자꾸 뭐 장요근. 뭐 옆구리근 하는데. 뼈부위로 쳤을 때 어디냐고요. 뼈부위. 골반은 당연히 골반인데. NO NO MAN. 오늘 이제 배우세요. 엉치뼈, 고관절. 실 아니야? 정답 그래도 안 나와요. 뼈 얘기해도 정답 안 나옵니다. NO NO MAN. 치골 치골. NO NO MAN. 잠깐만. 치골 치골이 싫어하냐? 나 시청자분 이거 정답 나올 때까지 저 이거 손 들고 있을게요. 내가 잘못 키웠다. 시청자분. 나 정답 나올 때까지 이거 들고 있을 거야. 안 나왔어. 안 나왔어. 진짜. 괄약근. 견갑골. 견갑골 실언이야. 연골. 누가 좀 찾아와봐요. 외복사근. 치골. 좀 맞춰줘. 누가. 제발 좀. 두부한 뼈. 드디어 나왔다. 드디어. 와. 드디어 나왔다. 여기는 치골이 아니고요. 치골은 이 사파군이 안쪽에 있는 부위가 치골이고 이 부위는 장골이라고 합니다. 우리 골반에는요. 엉치뼈, 두덩뼈, 궁둥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일리아 카레스트라그러는 골이 있어요. 골. 이 골. 거의 이 부위를 장골이라고 합니다. 장골. 아시겠죠? 장골이라고 해요. 장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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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